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대성공을 거둔 데 이어 지난 19일 공개된 지옥도 공개 하루 만에 전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독특한 미술과 해외에서는 신선할 법한 게임 방식 등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면 지옥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지옥의 사자, 지옥행, 종교 등 뚜렷한 소재가 공감을 높였으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며 흥미를 이끌었습니다. 전세계 열풍 중인 오징어 게임과 지옥에 이어 나인업부터 화려한 고요의 바다가 다음 달 공개를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넷플릭스는 고요의 바다가 12월 24일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요의 바다 역시 하반기 최대 기대작 중 하나로 SF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를 표방하는 고요의 바다는 2075년을 배경으로 자원고갈로 황폐화된 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달에 버려진 연구기지의 의문의 샘플을 회수하러 가는 정예대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폐쇄된 연구기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캐스팅에 앞서 배우 정우성이 제작자로 고요의 바다에 참여했다고 해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던 바. 2016년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에서 제작자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 만큼 정우성이 넷플릭스와 손잡고 고요의 바다에서 보여줄 시너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2014년 제13회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최양룡 감독의 단편영화를 확장된 이야기로 다시 시리즈화했으며 영화마더의 박은규 작가가 각본을 쓰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우 배두나, 공유, 이준, 이무생, 김선영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드라마 비밀의 숲 시리즈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끈 배두나가 우주생물학자 송지연 박사를 연기하며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아버지가 이상해 영화 럭키 등에 출연하며 탄탄한 필모를 쌓고 있는 이준이 수석 엔지니어 류태석 대위로 보냈는데요. 특히 공유가 2016년 드라마 도깨비 이후 5년 만에 고유의 바다를 통해 드라마로 복귀한다고 해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는 상황. 2001년 학교사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은 공유는 지난 2007년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으로 스타럼에 올랐는데요. 2009년 그가 군 제대 후 찍은 영화 도가니로 그간의 로맨스 이미지를 벗고 충무로 연기파 배우로의 분기점을 마련했으며 이후 2016년 영화 부산행 밀정, 2019년 82년생 김지영 등을 통해 흥행 배우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유의 정점은 2016년 tvn 드라마 도깨비를 통해서였는데요. 그는 도깨비에서 김신 역을 통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렇듯 작품마다 캐릭터에 완벽히 녹아들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유는 고유의 바다에서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막중한 임무를 이끄는 탐사 대장 한윤재로 분한다고 하는데요. 한윤재는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기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로 과거의 사고보다는 샘플 회수 임무를 우선시하는 탓에 송지안 박사와 부딪히게 된다고 해 배두나와의 케미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 지옥 등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아시아를 넘어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배두나 공유 이준 주연의 고유의 바다가 그 열풍을 이어받아 K-콘텐츠의 위상을 또 드높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직 큰 성공 사례를 거둔 적 없는 SF 장르의 스릴러를 접목시킨 새로운 시도의 고유의 바다는 오는 12월 24일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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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